생활 쓰레기를 우리가 갖다 버리고, 갖다 버린 거예요. 굉장히 안고, 텔레비전 옛날 오래된 거. 이런 걸 자신부터 불러보시면서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. 잘 마셨고요. 허포촌도 할 나이도 없고요. 허포촌도 지금이야 뭐 백대 아름다운. 집에도 놓아요. 그냥 안필하면 했어요? 어허. 썸탐. 많은 분들이 찾곤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좀 시체만으로 시골찬 것 같았어요. 공장 폐수 다 흘러들어가지고. 농장 외에 공장들이 공장 폐수, 축산 폐수, 농장에도 다 화학비료 농장만 해치니까. 낚시 분들이 버린 쓰레기. 쓰레기. 그런 것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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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